총 크게 타이틀인 비커우즈로 가겠습니다 오! 오! 멋있어 시현 씨가 시원시원하네 맞아,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하네 자, 제발 뒤로 가서 이제 조금 궁금하다, 궁금하다 뭐야, 뭐야? 왜 그래? 목걸이가 왜 그러죠? 저기, 드림캐쳐 제발 이 코너만큼 좀 노멀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, 궁금해 네 아, 궁금해 왜, 뭔데, 뭔데? 너무 높게 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역시 항상 최초로 해내는 그룹이야 네 없던, 평소에 없던 아, 궁금하다 빨리 방송 보고 싶어 갑니다 네 이렇게 좋은 거를, 그쵸? 그러니까, 이거는 좀 감동받을 수도 있겠네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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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갑니다 우와, 나 잡히고 싶다 수아 수아 씨 수아 씨 시윤 씨 네, 시연 씨가 사윤 씨, 3위 아, 시연 씨가 이게, 이게 뒤로 지나가면 되게 되게 굉장히 막 반란 반란 거리 맞아 수아 자, 맞다, 여러분 뭐, 나? 무슨 일이야, 축하해 야, 사윤 씨 엄청, 야, 좋아한다 그러게 야, 너무 적네 이게 뭔지 알고 감동받을 준비하세요 고마워 자, 시연 씨가 힌트를 조금 네 되게 감동받을 수도 있는데 어? 그렇지 너무 어려운데? 그렇지, 그렇지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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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, 여기까지 아, 네 인상이 빡 남는 사람 그게 뭐야? 지유, 내가 했던 말을 기억 잘해주는 사람 아,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잘 담아 들어주고 잘 기억해주고 아, 목소리가 크다 목소리가 크다? 귀에 빡빡 오, 빡 목소리가 평소에도 커요? 아니면 방송에서만 큰 거예요? 평소에도 커요 평소에도 진짜 커요 아, 실제 텐션이 이 정도예요? 네, 진짜 실제 숙소에서도 네 최근에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새벽 일찍부터 한 18시간 정도를 촬영을 했었어요 사진 촬영을?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뻗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운동을 가더라고요 아, 맞아 우와 우와 운동을 간다고? 여자 아이돌계의 김종국입니다 여자 아이돌계의 김종국입니다